자 여러분들 올해 수능이 끝났고 이제 예비 고3들 그리고 올해 수능이 생각보다 잘 나오지 않아서 혹시 미리미리 내년을 준비하는 N생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해서 이 영상을 올립니다 특히 여러분들 이번 수능 국어가 여러분들에게 많은 충격을 주었고 우리 고3들은 아직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 국어라는 이 경향은 결코 제가 눈이 말했거든요 쉬워질 수가 없다라고 말했어요 근데 표면상으로 보면 굉장히 쉽게 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점수가 굉장히 컷이 높을 줄 알았더니 생각외로 굉장히 낮습니다 그러면 과연 수능 국어에 무엇이 문제일까 아니면 수능 국어는 분명히 6월 9월 통해서 충분히 어떻게 내고 쉽게 낼 거라는 걸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대하는 우리 학생들이 수험생들이 잘못된 공부 방법으로 접근해서 오히려 어렵게 느끼는 건 아닌가라는 고민하는 시점에 왔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들이 이제 뭐냐면 국어는 만만한 과목이 아니다 특히 여러분들 제가 오늘 올리는 영상들은 예비고3들일 경우에는 꼭 여러분 학교 선배들 중에서 공부를 잘했지만 국어 때문에 국어 성적이 굉장히 안 나온 그런 선배들한테 꼭 물어보시고 꼭 그렇지 않더라도 국어는 선배들이 어떻게 공부했을 때 문제가 생기는지에 대해서 꼭 들어보는 것 그것은 바로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다는 거죠 한번 보세요 오늘의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이겁니다 분명히 수능 국어는 점점점 논리적으로 가고 있고 암기된 내용이나 지식을 묻고 있지 않고 분명히 여러분에게 글 읽기 능력을 묻고 있습니다 국어가 지금 제가 결코 쉬워질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16페이지라는 질문의 분량은 결코 줄지 않는다는 거예요 질문이 좀 줄었고 그런 다음에 어떻게 보면 문제가 좀 쉬워질지 모르겠지만 읽어야 되는 분량은 줄어들지 않기 때문에 국어 공부의 본질은 어떤 일이 있어도 스스로 읽어나가는 읽기 능력을 키우는 쪽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방법 여러분들이 듣는 강의들은 아직도 여러분들을 수동적으로 만들어서 내용을 받아 적고 그 내용을 암기하고 자료를 보면서 혹여나 이게 나올 것 같은 그런 기대감을 주는 그런 강의들을 여러분들은 듣고 있고 그것이 올바르다고 생각하고 공부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타이틀을 붙인 게 아직도 그래도 기존의 공부 방법을 고수하시겠습니까? 그거를 고수했던 선배들의 현상을 한번 보십시오 올해 1등급 예상 등급컷은 1등급이 87, 2등급이 80, 3등급이 71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건 2등급 20점을 우리가 날린다고 했을 때는 2점짜리 10문제를 날린다고 치면 비문학 5문제짜리, 4문제짜리, 2문제를 통째로 날린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거의 2등급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거기에 보면 3점짜리가 하나 더 들어가기 때문에 통째로 날린다면 3등급으로 내려오겠지만 이 등급이 말해주는 게 뭐냐면 1등급조차도 87이라고 한다면 13점을 까먹는 거기 때문에 지문 하나를 통째로 날린다고 보면 되는 거죠 6문제 정도를 틀린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1등급 학생들조차도 국어는 공포의 과목이 됐고요 그게 왜 그러냐면 16페이지의 지문의 내용을 이제 끝까지 1등급 친구들도 읽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아직도 대부분의 친구들은 어떻게 읽을지 읽기 능력을 키우는 게 아니라 논리적으로 빠르게 읽는 연습, 훈련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지식을 받아줬고 뜻풀이 받아줬고 여러분들 감으로 느낌으로 푸는 공부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다시 말한다면 기존의 공부법으로 여러분들을 고수한다면 아무리 강의를 많이 듣고 고액과회를 하고 여러 학원을 다닌다고 해도 결코 점수를 잘 맞을 수 없다는 거죠 그게 바로 2번 등급컷에서 보여주는 신뢰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요번에 지문들은 짧아졌습니다 문제 결코 어렵지 않았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쉽게 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문학 누구나 아는 작품들 절반이 나왔습니다 지문도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이 점수일까요? 그러면 시험 문제에 문제가 있거나 난이도가 높아진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나라 대한민국 학생들의 국어 공부법이 잘못된 상태로 잘못된 우리가 공부법을 고수하면서 결국은 점수가 오를 수 없는 현상이 나왔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의 성적 상승을 방해하는 공부법들이 뭐가 있는지 한번 보시고 여러분들이 여기에 해당된다면 이제 공부법을 변화시키지 않는다면 여러분 이제 국어에서는 좋은 등을 받기 어렵다는 거죠 여러분 선배들한테 물어보면 공부를 잘했던 선배도 1교시 땡 치면 질문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16페이지라는 것도 읽어야 되겠지만 질문이 쉬운데도 불구하고 논리적으로 읽는 연습을 안 했기 때문에 전혀 글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죠 이거는 예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의가 있다면 딱 하나 얼마나 글 읽기를 논리적으로 읽는 연습을 강하게 했는가 이 학생들한테만 쉬울 뿐이지 나머지는 결국 쉽지 않다는 거죠 자 보시면 보세요 잘못된 공부 방법 여러분이 그동안 독서를 공부했을 때는 문장 하나하나의 뜻풀이에 집착을 했고 뜻풀이를 자세히 설명해주면 그게 좋은 강의라고 따라 했다는 거죠 그거는 여러분들이 능동적으로 논리적으로 읽을 수 있는 힘을 죽이는 강의였고 죽이는 공부였다는 거죠 그리고 더불어 배경지식까지 설명해주면 좋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배경지식 지문은 절대 수능에 나오지 않습니다 제가 20년 동안 강의를 했지만 똑같은 지문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배경지식으로 가진 풀 수가 없죠 주어진 첫 문장을 토대로 여러분이 빠르게 논리적으로 읽어낼 수 있는 힘이 필요한데 여러분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문학 같은 경우는 EBS 작품이 똑같이 나올 거라 생각해서 달달달 그 정리 암기하고 자료를 모으면서 여러분들에게 위안을 주는 그런 강의 그런 공부를 했다는 거죠 결코 EBS하고 유사한 작품이 나오고 올해부터는 이제 EBS 간접 연계이기 때문에 그동안은 직접 연계여도 작품은 일부분 유사해도 문제나 선택지는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에 학생들이 당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간접 연계이기 때문에 더더욱 정리 암기하고 자료에 집착하면 문학 어려울 수밖에 없고 감으로 풀 수밖에 없고 확신이 안 서는 거죠 문법도 우리 문법을 선택하는 친구들이 있고 화장문을 선택하는 친구들이 있을 건데 문법 언어와 매체 그런데 이 문법에 나온 사례들을 얘들이 암기하죠 이번에 문법 학생들이 어려워 했는데 문법 굉장히 쉽습니다 제가 이제 테스트를 어떻게 올해 수능을 해결할 것인지 영역별로 다 올릴 것인데 그걸 보면 암기 1도 없이 아주 빠르게 논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문법을 암기했다면 잘못된 공부법인 거죠 또 이제 우리가 모든 학생들이 특히 대치동 학생들은 사설 모의고사를 쫓아다니기만 합니다 결코 점수가 잘 나오지 않아요 왜? 그 사설 모의고사의 내용이 절대 수능에 1도 나오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문제를 풀든 간에 여러분이 어떻게 내가 시간 내에 읽을 수 있고 문학은 어떻게 접근해야 되고 선택지는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 논리가 없는 채 아무리 문제를 몇백 개를 푼다고 해서 절대 성적이 안 나오거든요 다시 주변에 확인해 보면 됩니다 여러 학원 다니고 여러 모의고사를 풀었지만 결코 성적 안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수능의 성격을 여러분은 분명히 이해해야 됩니다 수능은 내신하고 다릅니다 여러분이 봤던 작품 똑같은 작품이 나온다고 할지라도 동일한 내용을 묻지 않는다는 거죠 조건이 달라지면서 여러분들이 그 조건에 맞춰 응용하고 분석하는 힘을 물어보는 여러분이 스스로 분석하는 여러분이 스스로 읽어낼 수 있는 힘을 묻고 있는 시험이에요 절대 여러분이 받아줬고 받은 자리에서는 1도 안 나온다는 거 명심하시고 그거 쫓아가면 그전의 방식을 그대로 고시하면 역시 3등급 받기도 어려울 겁니다 그렇다면 1등급은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을까요? 자 보세요 앞에 여러분이 공부했던 방법의 반대 방향으로 가면 되거든요 국어는 뭐라고 해도 읽기 속도를 향상시켜야 됩니다 바로 뭐? 글쓰기 논리로 비문학은 서론, 본론, 결론으로 쓰여지고 문학 작품도 그냥 쓰여지는 게 아니고 논리적으로 쓰여지고 문학의 논리를 할 수 있는 건 보기를 보면 알 수 있고 비문학에서 독서에서 논리를 할 수 있는 건 서론이라는 기준으로 나머지를 추론하면서 선별, 독해하면서 필요한 부분들을 빠르게 뼈대만 잡아낼 수, 추려낼 수 있는 독해력 시간도 빨라지고 추려낸 것이 선택지 문제대로 나오거든요 그걸 찾아내는 능력입니다 이번에 수능에서 질문이 쉬웠지만 어려운 것은 뼈대를 추려내지 않았으면 그 뼈대 추린 내용들을 가지고 다시 선택지를 변형했어요 그러니 그냥 문장을 쫓아갔던 애들은 선택지에서 동일한 선택지가 없거든요 문학 역시 마찬가지로 EBS에서 나왔든 안 나왔든 보기라는 조건이 주어지면서 EBS 교재와 수능에서의 보기는 달라짐으로써 동일한 작품도 보기라는 조건에 의해서 다르게 해석해야 되기 때문에 선택지가 달라지거든요 그러면 철저하게 여러분들은 보기라는 걸 보고 어떤 문학이든 스스로 해석할 수 있는 힘 문학조차도 시험이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힘 이걸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아주 간단하게 말한다면 문학 작품은 원래 메타포 누구나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는 게 문학이에요 그런데 이게 시험으로 올라오는 순간 누구나 똑같이 해석할 수 있는 기준이 없다면 문학은 시험이 성립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보기라는 객관적 기준으로 혼자 읽는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문법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암기가 아니라 문법이라는 게 자, 음운론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가 뭐야? 이분도 아주 쉽죠? 앞음절, 종성, 뒷음절의 초성 간의 관계 누가 역량? 누가 역량을 받았어? 그러면 누가 어떻게 달라진 거야? 라는 것들의 개념을 이해하는 거지 유음아, 비음아 이런 걸 암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번에도 분명히 9월 모의고사에서 작년에 9월 모의고사에서 고전에서 반모음 첨가가 나왔는데 의문론에서 반모음 첨가 제가 전혀 몰라도 된다고 했죠 그대로 반모음이 나왔지만 반모음 몰라도 보기 사례에서 반모음이 뭔지 알려줬어요 그러면 그 주어진 조건에 따라 응용만 하면 되는 거였거든요 마지막 문제는 오직 기출 문제입니다 제가 처음부터 기출을 강조하는 이유는 그나마 기출을 보는 이유는 또 나오지 않습니다 그 작품이, 그 지문이 그러나 비문학 지문, 과학 지문은 어떤 구성으로 쓰여지는구나 문학이라는 건 보기를 어떤 식으로 만드는 거구나 그럼 보기가 어떤 식으로 나왔을 때 선택지는 어떻게 구성이 되는구나 비문학, 이런 지문 구성으로 전개가 되고 이럴 때는 어떤 문장이 핵심이 되고 어떻게 선택지를 만드는구나 그 구조, 만들어지는 원리를 보기 위해서 오직 기출 문제 수능 6, 9 그게 그래도 남으면 우리가 교육청 그래도 시간이 나오면 사관학교 그래도 시간이 남으면 그때 사설을 보십시오 사설은 단순히 시간 우리가 정리, 시간 조율하는 거로서의 연습이지 그게 나올 거라는 기대감으로 보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결론 이제 수능은 자꾸 진화하고 있고 쉽게 내어도 일가 대응이 많기 때문에 읽기 능력이 없으면 절대 성적이 오르지 않는 과목입니다 그래서 많이 한다고 성적이 오르는 것도 아니고 열심히 한다고 성적이 오르는 게 아닙니다 그동안 여러분은 많이 해왔고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나 국어 성적은 점점 더 떨어집니다 분명히 국어 공부는 수동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분명히 어떻게 내가 문학을 접근하고 비문학을 어떻게 읽고 문법은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어떻게라는 방법론을 끝까지 가장 집중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공부를 하고 그 어떻게 뼈대는 바로 놀이라는 거죠 글쓰기 놀이라는 토대로 하면 국어는 우리가 쉽게 잡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올해 이 수능 올해 수능의 이 등급컷을 봤을 때 여러분들이 그동안 했던 공부 방식을 변화시켜야 된다는 게 이 영상의 핵심이고요 그 변화가 두렵다면 분명히 여러분이 배웠던 기존의 방식의 내신처럼 받아졌고 뜻풀이 자료를 쫓아간다면 분명히 여러분들은 점점 성적이 떨어지고 여러분한테 고기를 낚는 방법을 익히는 게 중요한 것이지 잡아준 고기를 여러분이 갖고 있다면 수능 날 혼자 잡아야 되는 고기 아무것도 잡아 올리지는 못할 거라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